안녕하세요.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. 오늘 같이 연습할 것은 동사 have인데요. 그 중에서도 질병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 이 동사 have가 가지다라는 느낌 있죠?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. 어떤 사물을 가지고 있거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느낌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질병과 같이 결합돼서 나 감기 걸렸어. 아 나 두통 있어. 나 허리 통증 있어. 이런 식으로 어딘가 아프다고 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생각해 보면 이 have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상태도 have를 사용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? 자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자주 말하는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예문들만 외워주셔도 여러분들께서 웬만한 상황은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.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가장 먼저 저는 독감에 걸렸어요 라는 문장인데요. 이 독감이란 표현만 머릿속에 딱 떠올려주시면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. 3초 드릴게요. 3, 2, 1 정답은요. I have the flu. 우리가 보통 신종플루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죠? 이 독감을 영어로 flu 라고 합니다. 그냥 감기라고 하면 I have a cold 라고 하면 되는데요. 감기가 아니고 좀 더 심한 독감은 영어로 flu 라고 할 수 있어요. 저는 독감에 걸렸습니다. 그래서 심각할 때 I have the flu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? 네 그래서 그냥 감기 of cold. I have a cold. 이거 플러스 알파에서 독감까지 외우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. 자 이번에는 두통이 있어요. 아 머리가 아플 때 있잖아요. 아 나 두통 있어. 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. 이거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3초 드리겠습니다. 3, 2, 1 정답은요. I have a headache. 네 끝에 head 뒤에 A-C-H-E. ache 라고 보통 읽거든요. headache. 이렇게 얘기하면 두통을 말합니다. 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거를 딴 데 붙여서 네 뭐 배가 아프거나 등이 아프거나 요거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. 계속해서 같이 연습해 볼 겁니다. 그래서 headache. 두통이 되는 거죠. I have a headache. 저 두통이 있어요. 네 어떤 분께서 저한테 저 머리가 아파요.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아 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. 머리가 너무 아파요. 네 그럴 때 이렇게 완벽하게 1대1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두통, 머리가 아픈 것을 headache 라고 배웠잖아요. 이 모든 것을 우리가 I have a headach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네 그래서 완벽하게 번역해야 된다. 이게 우리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시험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. 그것보다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.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해 본다면 쉬운 말로 영어가 입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다 같이 해볼까요? 머리 아파요. I have a headache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그 다음 허리가 아파요 인데요. 이거 우리가 A-C-H ache 이거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. 자 3초 드릴게요. 말씀해 보세요. 3 2 1 정답은요. I have a backache 우리가 back이라고 하면 뒤를 말하는 거죠. 뭐 Go back 뒤로 돌아가다 Come back 다시 복귀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데요. 우리 몸 속에 뒤에 있는 게 뭐가 있죠? 이 허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허리를 영어로 back 이렇게도 얘기합니다. 거기다가 붙이면 backac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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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아픈 거죠. 저도 이제 자세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허리가 아플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자세가 이렇게 무너질 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 이게 한 번들이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 아 I have a backache 허리가 아파요. 제대로 해야겠다. 이런 마음을 좀 먹곤 하거든요. 자 허리가 아플 때 뭐라고 한다고요? I have a backach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배가 아파요. 뭐 잘못 먹거나 아니면 찬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이 배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. 이 배 속이 아픈 겁니다. 자 요거 3초 드릴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. 3 2 1 정답은요? I have a stomach ache I have a stomach ache 배가 아픈 건요? stomach ach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보통 이제 배를 의미하는 거면 belly 등의 표현이 있는데요.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배 바깥이 여기 막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속이 아프다는 거잖아요. 이럴 때는 stomach 이렇게 해서 stomach ache 이 표현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. 저도 이제 어릴 때 배가 자주 아팠거든요. 이제 그거 아 나 배 아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I have a stomach ache I have a stomach ach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사실 뭐 아픈 부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몇 가지 쉬운 표현들을 반복하는데요. 요것만 우리가 have를 사용해서 알고 있어도 우리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. 자 이번에 계속 가볼게요. 어디 아픈 데 있어요?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.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디 아픈 데 있나요? 라고 물어보는 상황에서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3초 드릴게요. 말씀해 보세요. 3, 2, 1 정답은요. Do you have any pain?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 pain이 어디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요걸 우리가 pain이라고 하거든요. 그 앞에 우리가 any를 붙였습니다. any는요. 보통 질문할 때 어느 것, 어떤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. 그래서 do you have 가지고 있나요? any pain? 어떤 고통 같은 거 어디 아픔을 가지고 있나요? 이게 우리가 의역하면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? 라고 하는 거죠. 제가 만약에 이렇게 불편한 표정으로 있으면 다가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. Do you have any pain? Do you have any pain?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?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Do you have any pain?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? 그러면 저는 뭐 I have a headache I have a stomach ache I have a back ache 이런 식으로 아픈 데를 말하면 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열이 있나요? 자, 이번에 뭐 감기 걸렸어요? 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열이 있나요?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열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. 자, 3초 드릴게요. 한번 만들어 보세요. 3 2 1 정답은요. Do you have a fever? 열은 영어로 fever 약간 F 사운드니까 바람을 살짝 내보내주셔야 돼요. Fever 이겁니다. 그래서 뭐 Do you have any pain? 하면 고통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요. 이번에 열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Do you have a fever? 이렇게 주시면 돼요. 반대로 대답을 하면 I have a fever. 저 열이 있어요. I don't have a fever. 저는 열이 없어요. 이번에 제가 얀센 백신을 접종받으니까 약간의 열이 미열이 생기더라고요. 그럴 때 오늘 배웠던 표현이 딱 생각나더라고요. I have a fever. 혹은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열이 없어야 되잖아요. I don't have a fever. 전 열이 없어요.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마지막으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봐야 돼요. 저 감기 걸렸어요. 그래서 병원에 꼭 가봐야 돼요. 이렇게 의미 단위 두 개 나눠서 진행해 볼게요. 자 3초 드리겠습니다. 3 2 1 좀 천천히 드렸는데요. 영어로 하면 I have a cold. So I have to see a doctor. 자 하나씩 해볼 건데요. 우리가 독감은 I have the flu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감기는 I have a cold. I have a cold. 이렇게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. 자 가야 된다도 다양한 느낌인데요. 만약 should 이 should를 사용하면 좀 가는 게 좋겠다. 이런 느낌이고요. 뭐 I need to라고 하면 갈 필요가 있겠다. 이런 느낌이지만 have to는 가기 싫어도 반드시 가야 된다는 느낌입니다. 요즘 특히 감기 걸리면 좀 심각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약을 받거나 해서 빨리 감기를 낳아야 되는데요.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반드시 가야 된다. I have to. I have to. 이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. 그 다음에 see a doctor이라고 했는데요. 어? go to the hospital이 맞는 표현 아닌가요?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go to the hospital은 좀 심각한 질병일 때 뭐 다리가 좀 부러지거나 아니면 좀 진짜 오 속이 완전 뒤집어져서 큰일 났을 때 이럴 때는 go to the hospital이라고 얘기하고요. 가볍게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들 동네 의원에 가거나 가서 아 감기 걸린 것 같아요. 허리가 좀 아픈데요. 이런 가벼운 건 see a doctor을 쓰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. 의사를 본다는 느낌이죠. 진찰받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오해하지 않게 가벼운 질병일 때 see a doctor 어? 심각하다. go to the hospital.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.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I have a cold so I have to see a doctor. 한번 더 해볼게요. I have a cold so I have to see a doctor. 이렇게 하나씩 의미 단위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오늘 했던 건 조금 간단한 건데요. 이렇게 심각한 질병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.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견되고 많이 말하는 제가 준비한 이 7개의 문장만 잘 외워주셔도 내 질병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. 1번부터 두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감에 걸렸어요. I have the flu. I have the flu. 두통이 있습니다. I have a headache. I have a headache. 허리가 아파요. I have a backache. I have a backache. 어 배가 아파요. I have a stomach ache. I have a stomach ache.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? Do you have any pain? Do you have any pain? 열이 있어요? Do you have a fever? Do you have a fever? 아 저 감기에 걸려서 병원 가야 돼요. I have a cold so I have to see a doctor. I have a cold so I have to see a doctor.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해부를 사용해서 이런 질병들을 가진다. 질병이 있다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. 이렇게 문장으로 같이 한번 외워주세요. 두통이 있어요?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있거든요. 제가 만약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있으면 혹시 두통 있으세요?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. 오늘 배웠던 표현을 잘 조합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질병이나 혹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. 혹은 나 두통 없어. 나 열 없어. 이런 식으로 없는 것들도 말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문장들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서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해야 하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